오랜만에 동네 산책 나왔습니다.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네 풍경이에요. 이 텃밭에 야채하며 맨드라미 둘러쳐진 산들 좀 보세요. 이 형세 때문에 정말 언제 봐도 우리 동네지만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. 아꽃도 어머! 맨드라미 어쩜 있어? 세상에. 메리골드네요. 저 아래 동네도 보세요. 너무 정겹죠? 저기 대추도 막 다 익었고 도라지꽃도 피고 한참 감탄만 하다가 찍어야겠다 싶어서 올라왔어요. 여기 감나무에 이렇게 막 뭘 쳐놓으셨네요. 감도 있고 있고요. 감. 감이 주렁주렁 있고 있죠?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. 너무 정겨워요. 뒷산만 와도 이렇게 좋은 걸 하늘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하... 느티나무는 이제 빛을 발해 가네요. 오다가 왕대추가 너무 잘 익어가고 있어서 어느 집 담벼락에서 한두 개 따먹었어요. 너무 맛있는 거 있죠? 옥수수? 옥수수가 있어. 이거 진짜 맛있거든. 이 모습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. 너른들이 산에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. 여기 너무 예쁘죠? 저는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이렇게 평화로움을 정말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. 저쪽에서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요즘 이 들에서도 콩들이 익어가고 있어. 콩들이. 콩 열매. 여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동네가 이러니 산책만 나와도 정말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는 곳이에요. 4방위, 4방위, 4방위 산이죠? 4방위 산책만 나와도 huis 오고들이 다다른 Kre varying